뮤직뱅크 녹화 네 저희가 이제 뮤직뱅크 녹화를 우선에 맡았습니다 안녕하세요! 내일 저희가 또 어딜 가요? 어디 가죠? 내일 케이팝콘에 케이팝콘이 뭔지 아세요? 케이팝콘이 10시 반에 생방이네요 10시 반이요 아직 10시 반 아직? 장난이고요 저녁 10시 반에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케이팝 콘서트에 저희가 또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케줄 봐서 너무 기뻐요 요새 그렇죠 표정은 별로 안 좋은 거 같아요 아니요 너무 좋아요 영민아 우리 전투 어떻게 했어요? 잘했어요? 영민아 있는데 아직 아쉽죠 아쉽어요 어떻게 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인터뷰하는 줄 알았어요 인터뷰 모드예요 인터뷰 섹시하다 알죠 네! 아무튼 저희 팬 여러분들 저희 이번에 팬스타인회가 없는데 좀 많이 없잖아요 네 이번에 너무너무 스킬이 많아서 혼자 있기는 있을 거예요 어느 날 있을지 모르고요 기대해주세요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어요 저희 팬스타인회가 없기 때문에 음악방송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거죠 네! 판박스도 많이 하고 라디오도 열심히 하고요 이번에는 음악방송이 많이 왔어요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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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